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초검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모양으로 흑의 선수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실결해 보십시오.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이어면 그 다음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모양은 빅이 됐습니다. 아 실패에요. 그렇다고 여기 도는 손은 안되겠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 손은 단수치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급손은 당연히 바로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두면 빅이 여기서 있는 손은요. 이거 죽었습니다. 젖혀서. 단수초도 죽죠. 사공도로 죽었습니다. 먹여치기에도 죽었어요. 이건 오공도로 죽었습니다. 그럼 빅이 여기서 버티는 손은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이때 또 이렇게 단수치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야 됩니다. 빅도 여기서 이것 따면 큰일납니다. 자충이 돼서 죽어요. 빅이 버티는 손은 이렇게 둬서 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둬도 흙이 뻗을 수는 없죠? 사니깐 젖혀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폐로. 그러면 폐모양 아까 모양이 나오죠? 그럼 첫 수로 여기를 둔다. 이때는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백이 흙이 시중 왔을 때 이렇게 두면 이것도 폐가 돼서 이거는 백이 잘못 받았어요. 이거는 흙이 잘못 둔 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은 빅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여기 놓을 때 이렇게 넣었으면 먹여치는 수 이 수로 해서 폐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살 실전 모양 백을 폐로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